그냥 부딪팀 해드리려고 눈치 끌리지 마요. 자 오랜만에 또 식당 미션이군요. 이거 먹어주세요. 그냥 먹어요? 그냥 먹어요? 그냥 먹으라고 한 걸?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? 죄송해가지고. 그냥 소조개 먹어. 그거 한 번 좋아. 너만 먹어 그냥. 너는 먹어도 먹으라고. 야 소조개 먹어봐. 그냥 소조개 먹을게요. 그래. 소조개 많이 먹어라. 오 꽁치 없으시다봐요. 꽁이 드실라고. 엑스맨 색출 친맨 색집 게임입니다. 각자 가장 자신 있는 게임을 적어내세요. 아 그래요? 단 이 식당 안에서 할 수 있는 게임이에요. 네 알겠습니다. 단비 공기. 아 식당에서 누가 쓰는 거냐고. 아 나 정말 진짜. 각자 이렇게 써서 주세요. 음료수 이렇게 빨리 딱 가자. 아 내가 적을. 야 음료수 딱 내가 할게. 우리 팔씨름 할 거거든요 에이 아니 뭐가 에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적어내신 게임으로 게임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숟가락 제로입니다 아 이거 하나 둘 하나 둘 해서 제가요 지호 이거 뭐야? 숟가락 제로가 뭐예요? 제로 게임 게임을 낸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빠지는 거야 누냐 어떻게 하는 거야 만약에 3 해서 3명이 되면 3을 맞춘 사람은 빠지는 거야 그런 거지 그래 마지막 남은 사람이 지호가 거기까지 생각을 안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광수 말대로 3 해서 3이 나오죠 그 사람이 이제 그 팀에서 빠져서 마지막 남은 한 명이 있는 팀이 지는 거 그렇지 아 있는 팀이 진다고 이겨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잠시만요 제발 같은 얘기로도 합시다 제발 이게 아니라 아니 남은 사람이 이게 그냥 잘 모른다 싶으면 그냥 눈치껏 하세요 아 그거구나 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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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부터 자 준비 3 빠졌어 나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오케이 됐어 다음은 지호 지호 다른놈은 지호 야 니네 다시 한 번 잘해봐라. 넌 왜 드려서 그거 가게 해. 네가 들 것 같아서. 역시 역시. 네. 강수야 왜 드냐. 형이랑 그 형이랑 같이 좀 들어볼라 그랬는데. 형이 왜 드냐. 형이 왜 드냐. 야 너 또 뭐야. 이게 또 사랑의 짝대기야 뭐야. 너 한 숟가락을 은영이한테 대고 있어 지금. 자 다음은 저기 석진이 형. 제로. 역시 형 알았어 우리가 알게 된 거야. 이런 게 게임이야. 야 이런 게 게임이라고. 야 석진이 형한테 아무도 안 될 거란 걸 아니야. 야 이런 게 게임이야. 황수. 3. 3. 3. 진짜 걷다 화내요. 야 정말 배웠다. 게임을 나랑 같이 안 하는 거예요? 안 되는 건 아니고 되게 귀찮은 거예요. 4. 2. 2. 2. 2. 2. 엑스맨이 활약을 하는거냐?